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8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8만 2,07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날보다는 8,965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2만 5,495명이 줄어들면서 7월 초부터 시작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2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